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희입니다 우리나라 밥상이 올라가는 반찬가지수는 3첩부터 12첩까지 세계 어느 나라의 밥상이 올라가는 반찬가지수보다 많은데요 게다가 매 끼니 때마다 똑같은 반찬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반찬 밥상 살 때마다 반찬 걱정, 밥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걱정 하나 쳐도 됩니다 이번 한 주 밥상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줄 마법같은 요리 비법을 준비했거든요 함께해 주실 요리연구가 정미경 선생님을 모십니다 스타일리시한 손맛으로 감각적인 요리를 만든다 쉬운 요리,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인기 요리연구가 정미경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게 되면서 환절기가 되면 입맛도 좀 별로 없어지게 되고 또 건강도 더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리, 집에서 실용적으로 대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요리,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밥상 고민을 알끔히 해결해줄 새롭고 맛있는 매일 밥상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우리나라 밥상 올라가는 반찬가 있어서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잘 차리자고 들면 어마어마하죠 외국은 그냥 피클 하나 갖다 놓고 먹기도 하고 그러던데 적시 하나에 간단하게 식사하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상에서 조금 매번 좀 바꿔주는 거예요 같은 반찬 자꾸 놓는 것보다는 새로운 반찬 한두 가지 정도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즉석 반찬이라고 하죠 바로 불에서 만들어진 반찬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로도 사실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아, 선생님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즉석에서 응용해서 만드는 요리 자, 오늘 첫 번째 요리는 어떤 거죠? 오늘 돼지고기 이용을 해서 돼지고기 찹쌀구이 하고요 쥐치포 보통 우리가 찢어서 구워서만 많이 먹잖아요 간단한 반찬으로 쥐치포 고추장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만 만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 가시요 우리 재료부터 알아보세요 떡보다 쫄깃! 찹쌀가루 익혀 노릇하게 튀긴 돼지고기에 새콤달콤 소스를 곁들인 돼지고기 찹쌀구이 온 국민이 좋아하는 쥐치포를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을 버무린 쥐치포 고추장 무침 재료 알아볼까요? 돼지고기 찹쌀구이 재료는 돼지고기 찹쌀가루, 대파, 오이 홍고추, 청양고추 고기 양념 재료는 간장,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 양념 재료는 간장, 물, 식초,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 쥐치포 고추장 무침 재료는 쥐치포 양념 재료는 고추장, 물엿, 통깨,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다진 호두를 준비해주세요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찹쌀구이와 쥐치포 고추장 무침 재료 준비 끝 돼지고기 요리라고 하면 고추장이나 간장 양념을 먼저 떠올려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흔하게 해 먹는 방법이죠 오늘은 다른가요? 오늘은 제가 멋진 일품요리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렇습니까? 일단 돼지고기 부위는 이게 어느 부위인가요? 지금 이게 목살인데요 사실은 조금 저렴하게 사용하려면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괜찮고요 그래서 맛으로는 사실은 목살을 사용해주신 게 가장 맛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밑간을 해서 밑간 양념한 거를 다시 한번 찹쌀가루로 그렇게 묻힐 거예요 얇네요? 지금 이게 쪄은 게? 이게 지금 한 3mm 정도 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튀기듯이 구울 거기 때문에 바삭한 느낌을 좀 살리려면 두께가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게 좋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은 얇아서 조금 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요거를 밑간 하나요 먼저? 그래서 요거를 밑간을 할 건데 일단 고기를 한 3등분 정도로 제가 등분을 해볼게요 한 번은 먹기 좋을 정도로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양념을 해주게 될 건데 고기를 차라리 여기다 넣고 제가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볼까요? 먼저 만들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불고기 양념할 때 쓰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장 설탕 넣어주시고 다진 양파 요거 다진 파고요 다진 파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리고 오늘 돼지고기여서 생강 다진 거 네 조금 넣어주시고 후추 좀 넣어주시고 후추 네 그래서 참기름이나 깨소금은 오늘 넣지 않았어요 어차피 기름을 이용을 해서 튀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양념에 고기를 넣고 조물조물 한 번 묻혀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밑간을 좀 해주는 거죠 네 그대로 사실 고기가 얇아서 나중에 또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튀기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도 밑간을 하게 되면 고기 안쪽까지 좀 맛이 되게 되니까요 일단 뭐 여기 생강을 넣고 술을 안 넣는 이유가 이게 물기 많이 안 나오게 하려고 그렇죠 네 아우 네 중요한 제기를 잡아주셨네요 사실은 이제 양념으로 고기 냄새를 없애려면 술을 좀 넣어줘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튀김이기 때문에 그런 바삭한 거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술은 뺀 거죠 네 요렇게 그러면 일단 양념만 재놓습니까? 네 요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재워주시면 되는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재우면 오히려 고기에서 육즙이 빠져나면서 맛이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셔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 밑에다 여기 까놔요 뭐 요 고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찹쌀을 이렇게 묻혀줄 거거든요 넉넉하게 저하고 송치하고 좀 나눠서 해볼까요? 그럴까요? 저도 그릇 하나만 더 드시겠어요? 자 그래서 고기를 앞뒤로 좀 묻혀주시는데 앞뒤로 네 사실은 이제 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나머지 조리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도 이거 제대로 묻혀줘야 이게 막 튀기고 튀길 때 막 막 그렇죠 왜냐하면 가루가 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해서 기름에 바로 수분이 닿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덜 묻혀진 부분이 생기거나 하면 좀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눌러가면서 묻혀주세요 아 눌러가면서? 네 그래서 잘 흡착이 되도록 빵가루 같은 거는 잘 흡착이 안 되니까 중간에 우리가 왜 계란물을 넣어서 묻혀주게 되잖아요 네 근데 찹쌀가루는 일단 빻기 전에 지금 방앗간에서 한번 불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촉촉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대로 다른 중간에 뭐 계란물을 묻히거나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흡착력을 가져서 하여튼 이렇게 묻히는 거 있죠? 네 묻어가는 거 정말 잘해요 제가 아 그러세요? 뭔가 꼼꼼하셔가지고 인생 못하니까 꼼꼼... 아뇨 인생 못하니까 왜요? 묻히는 거 묻히는 거 묻어가는 거 정말 잘했어요 어디 가서 지금도 선생님한테 묻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방송 보니까 뭐 이젠 거의 뭐 요리 수업 직접 하셔도 되겠네요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을 선생님 하시는데 좀 저 좀 들어가시겠어요 또 묻어가려고 또 또 또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네 요거를 한쪽으로 좀 모아볼까요? 알았어요 아 여기다 할까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완벽하게 눅눅해져 있어요 시간 조금만 더 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그동안에 쟤네들 약간 이제 옷이 제대로 이렇게 눅눅해져서 이렇게 달라붙는 동안에 우리 주진법 한번 선생님 만나볼까요? 네 아 쥐치포는 일단 구워주셔야지 되고요 네 굽고 이제 양념장에 버무리시는 걸로 그대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념장을 제가 먼저 좀 혼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념장을요? 네 네 자 들어가는 양념장은 뭐 보시다시피 그냥 다 집에서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네